와 하얗네 하얘 온세상에 하얘졌네 이 하얀세상 눈이 얼마나 왔지? 자 해보자 3cm가 왔습니다 별로 안왔네 자 그럼 눈을 치우자 무엇으로 치울까? 첫번째 선택 4부로 두번째 선택 눈 치우는 기계 오늘의 두잇두잇 선택 3cm가 왔습니다 치우는 또 치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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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모자 모자 쓰고 나오십시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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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, 커피! 커피 하면 쉬는 거 해! 또 커피야? 벌써 다치웠어? 다치웠지. 얼른 와. 추운데? 아빠랑 다치웠지. 추운데 고생했네? 오늘은 커피. 너는 그렇게 고생 안스러워 보여. 아버지는 저 추워 보여. 아빠? 너는 추워 보이시던데?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. 더워서 옷도 벗었어. 어머머머머머머머. 얼른 그 날 추워서 들어가야? 얼른 커피도 한잔씩 마셔. 벌써 다치웠네. 세상에 빨리 더 치웠다. 어떻게 더 치웠어. 어우. 대단해. 아빠가 도와줘서 더 빨리 치웠지. 응. 암식아품을 다치웠어. 늦게 나갔는데? 엄마다 한 커트를? 응. 나는 안 해. 나도 안 해. 오늘도 가. 안 돼. 그만해. 다시. 내가 못ogi. 아. 맛있다. 커피. 수영장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